안했어! 안했어! 우리 아들! 오븐씨,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겁니까? 어? 아이고, 이거 죄송합니다. 이 딴 걸 기다리! 요 정도는 피워줘야지! 우리 아들냠이 생일인데! 아이고, 아이고, 드러날 게 못생겼다! 전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는 처음 보는 걸요, 선생님! 오메야, 무슨 거시기 어디 갔어? 네? 거시기, 고추, 부랄! 어디다 숨겼어, 애? 거시기! 이 아이는, 그... 거시기가 없습니다. 왜냐면... 왜! 너 수마가 거시기가 없어? 뭘 한 거야, 이 멍청한 양판대야! 부랄이 없잖아, 부랄이! 오븐씨, 따님이에요! 너무너무 예쁜 공주님이라고요! 나 이제 가주들! 인년에 딱 두 번 아마추어 살살살살! 쫌 낯설! 못 가! 그냥 바꿔주시오, 버스마로! 뭐가 이렇게 최악이니? 아, 내 아랫동네 왜 이렇게 어저하냐? 이 피부 모양 심파랗게 초초럭해 구릴로 앉아, 무팔 보장이 비트라스 쫙쫙 빼있고 그 문화들을 누려내야 하는 건데 정란한 댄스! 어, 터라테라! 내 이탈리아 각자와 함께 모든 시인이 고생만 하는 반복한 내 것이길 그거 지워요! 지워지게 이 탈리아 각자와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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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용사랄해 용사랄어 내는 여섯째 울엄마의 기쁜 바람이 기파라 반짝반짝 포도 반짝 대새끼 유래 쏙쏙 나와도 안아질 거야 내 때로 봐도 봐도 귀가 멈춘 귀가 멈춘 귀가 멈춘 귀가 멈춘 귀가 엄마는? 내가 소름 끼친데 울 아빠는 톤 쏠린대 나 같은 건 마라 불약품이래 불법으로 만들어낸 불채 내일 하는 말 너는 싸가지가 없어 꼴깍 떨지 말고 입 닫혀 너 같은 건 할까 맞출 샘율이 낮아 네가 봐야 할 건 테레비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